안녕하세요 여기는 유맘입니다 지금은 아파트의 야외 수영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내 수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 실내 수영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 실내 수영장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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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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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ührž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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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저씨 안녕하세요. 여기는 아파트 실내 수영장입니다.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멈추지 않고 올려주세요.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. 아이스크림이 조금 더 맛있게 잘라주세요. 아이스크림을 넣어주세요. 설교 아빠 잡아주세요 아빠 잡아주세요 안녕 손아는 아빠한테 가고 있습니다 고소한은 아빠한테 가고 있습니다 후원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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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